내가 내 그림을 모를 때가 됐어. 헷갈렸어. 이게 이런 시험이죠. 그건 스케치가 엄성하게 됐어. 나중에 수채화에 들어가면 더 해갈대. 이걸 안 보고 그랬어. 그냥 색만 하니나 못 들어. 언제 얘랑 얘랑 비교하면서 시험 시간에 비교하면서 진하게 찾고 스케치 여기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랬어. 내가 거의 설계도 수채화에서는 여기 어둡게 할 거야. 내가 나만의 표시 방법을 다 하고 나서 빨간색이라는 색만 빨리빨리 해서 확인하고 시간은 없어.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시간을 다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하기에선 1단계 스케치. 적어도 복질복질로 포인트들 이런 데 딱 눈에 띄잖아. 내가 누가 봐봐.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저래. 처리를 못해. 충실하게 보고 어느 정도는 따뜻해야지. 마찬가지야. 여기 이런 거. 그 중에 이런 거. C가 들어가고 그 안에 파려졌을 때. 맛있어. 잘 멈驚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